자, 전 시간에 질병은 죄 때문에 더러웠다, 생겼다 라는 말이 말을 다시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 라는 말은 질병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다 질병은 죄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심각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대 왜 이렇게 벌을 주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자, 질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제 정의를 해보세요 질병은 질병은 네? 결국은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래도 또 오해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뭐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냐 하면 자꾸 죄를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죄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 떠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떠나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벌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취한 결정, 내가 취한 행동의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까워질수록 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망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의 유전자는 어떻게 되겠어? 자꾸 꺼져가죠. 왜? 우리들의 유전자는 생명으로 작동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사망으로 가까이 가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가 내 돈을 어떻게 사기 쳤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허리를 졸라 메고 아꼈던 그 정말 지난 10년 동안 모았던 이 억이 어떻게 날아갔다. 이제는 25평짜리 아파트를 못 사게 됐다. 그럴 때 생기는 뭡니까? 분노와 증오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사기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돈도 잃고 뭐도 잃어요? 건강을 잃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것은 왜 사기당했어요? 나는 그 돈 빌려달라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줬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 친구가 내 돈을 빌려 먹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분노와 증오의 결과로 내 유전자는 어떻게? 꽂혔다.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병이 생긴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여러분 주로 암호 환자 분들은 다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착하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에요? 더 남에게 피해를 절대 죽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격이에요? 뭐든지 허지부지하지 못하고 완벽주의야.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일을 맡겼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강해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반대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세상에 살려니까 자연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힙니다. 왜요? 아, 이 사람들이 일을 완벽하게 안 해. 허지부지하게 아무렇게나 해치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다 누가 감당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맡은 일도 완벽하게? 안 되거든. 그러니 속상해요? 안 상해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결국 악령은 나를 그렇게 자기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악령들이 마음 놓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 인간들을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꾸 죄를 어떤 도덕적인 나쁜 행위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증오와 용서할 수 없어. 그 증오심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무엇에 빠진 거예요? 함정? 누가 파놓은 함정? 왜 악령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함정으로부터 빨리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이 파놓은 그 증오심과 분노의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을 통해 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더 분노에 차게 되고 나는 더 증오심에 지배를 받게 된다. 자, 이제 확실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사망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이 질병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내가 걸린 병이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이다. 이렇게 되면 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나중에는 누구한테도 분노하게 돼. 하나님한테도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증오하게 돼 버려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 현상, 그 함정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이다. 원수도 원수를 용서하는 길 그것이 바로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길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 길로 내가 들어서면 나는 생명으로 향하여 갈 것이고 나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도 다 알고 보면 무엇을 깨닫기 위해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나에게 무엇이구나 생명이구나 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 진리를 뼛속 깊이 정말 깨닫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자 오늘은 이사야서 59장 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생각해. 왜 안 듣냐 아직도 회개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듣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해 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받는 고통으로부터 빨리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우리에게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답부터 드리고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고통이 지금 좀 더 고통이 계속 되어야 한다면 참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시기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왜? 지금 고통이 싹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수리수리 싹 없애줘 버리면 아 그냥 아이고 살았다 우리 하나님은 내 말 참 잘 듣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이 아 참 아무 고통도 없이 참 나는 잘 살고 있다. 얼마나 큰 복이냐 그렇게 살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깨닫기를 그 원하시는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내가 뭐예요? 이 함정으로부터 사단이 사단이 파는 이 함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이구나.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 이거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장 못해주시고 계시니까 환자는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교회에다가 돈을 얼마나 낸지 아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 마다 이 이사에서 59장 1절을 봐도 그 답답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타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이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너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네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참 많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뉴스타트에 오셔서 과연 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시게 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부터 오는 그 힘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구나 진 그 다음에 선으로부터 오는 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이 하나님의 진선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드디어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병 나은 것보다 뭐예요 더 중요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후닥닥 나버리고 그 생명의 진리는 뭐예요 몰라 그러면 제발 해야 제발 하죠 계속 조건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2사에서 59장 1절 내 손이 짧아서 너를 치유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니 귀가 먹어서 니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있는 줄 아느냐 그게 뭐예요 아니다 내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에게 병 낫는 것보다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한 나의 목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지금 나도 너와 함께 고통스럽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 좀 위로가 되어야 한대요 에이 뭐 하나님 그런 위로 필요 없습니다 빨리 병이나 고쳐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과 나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예요 나를 떠나서 그렇다 왜 떠났어요 오해 때문에 하나님 믿음 오해 때문에 지금 사단이 악령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일은 인간들이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야 말 안 들으면 순종하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니까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인 오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로부터 너 같은 놈을 보기 싫어 하고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을 그 얼굴을 못 보게 한 거예요? 나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져 버렸다.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제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얘기에요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1950년 1951년 1952년 그때요 제가 일곱 살 여덟 살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쟁 때요 6.25 때요 참 살기 힘들 때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삼촌댁이 삼촌댁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온 친척들이 저를 아주 착하게 봤어요 속에는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상구는 착하고 참 착한 아이다 저를 착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를 참 신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를 찾아서 두부를 팔아라 그래요 두부를 팔아라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나무 상 두부를 팔면 돈을 받으면 나무 상자 안에 이렇게 놓고 그러는데 저를 믿으니까 삼촌이 저한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꿍꿍이 뭐예요 생각해서 이야 저 때가 왔다 그때 이제 그 어릴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왕사탕 왕눈깔 이라는 사탕이 있어요 소눈깔 이라도 불러요 소눈처럼 이만큼 커요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천국이야 그때 얼마나 그때 밥을 충분히 못 먹어 가지고 혈당이 좀 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혈당이 당분이 공급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 물고 있으면 천국이야 항상 마음속에 소눈깔 왕눈깔 그거 사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기고 당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광룡깔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왜 삼촌 부탁대로 하고 하면 삼촌이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다른 게 있죠 그렇죠 삼촌 오시기 전에 두부를 두부가 많이 팔리면 내가 삥땅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삼촌 오시기 전에 두부가 꽤 많이 팔리면 천원 삥땅을 해도 표가 안나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팔고 하나 찍고 그런 삥땅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돈을 훔쳐서 넣고 있으면 삼촌이 옵니다 아시겠죠 삼촌이 와서 아 그런데 그 삥땅을 해서 돈을 훔치고 나서 주머니에 넣고 부터 삼촌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요 삼촌은 삼구를 그렇게 조카 삼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갑자기 내가 내 죄 때문에 삼촌이 무서워 보여요 그런 얘기에요 아시게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다고 너에게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 자신이 삼촌이 너를 그렇게 사랑해도 삼촌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삼촌보다 더 나은 게 뭘까요 삼촌은 제가 삥땅 한 거를 몰라서 계속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삥땅 해도 사랑은 고린도 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하고 워낙 반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상상을 하시기가 어려워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삼촌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돈을 하나 사자 해서 왕룡갈 사먹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또 고맙지도 않아요 희한하죠 모든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려 그래서 돌아서면서 오늘은 뭐예요 대박 오늘은 대박이다 돈을 두 배로 벌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게로 뛰어가서 왕룡갈 사먹어 사먹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느냐 하면 왕룡갈 왕룡갈 입에 딱 넣으면 정말 달콤해서 좋은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천벌이 내릴 것이야 언젠가는 내가 돈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줄 것이야 그 생각에 사로잡혀버려 왜 사로잡혀요 왜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니까 악령이 넣어주잖아요 악령이 나로 하여금 돈을 훔치게 했고 악령이 돈을 훔치고 나면 삼촌이 무서워지게 만들었고 또 악령이 내가 그 돈으로 왕룡갈을 사먹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주실 거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 사단의 악령의 속임수의 함정에 내가 빠져버렸다 그 함정의 미끼가 뭐예요 그게 왕룡갈이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돈을 훔치게 하고 결국은 내가 벌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동네 애들 축구하고 축구하면서 놀다 보면 왕룡갈 딱 먹고 축구할 때는 왜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무릎팍을 깨가지고 피가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놓여요 왜 마음이 놓여요 받을 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미신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 미신 할 때 미는 미궁에 빠졌다는 미자 아닙니까 그리고 신은 믿을 신입니다 그 미궁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야 이상한 믿음 이렇게 야 이제 내가 돈 훔친 벌에 대한 뭐예요 돈 훔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돈을 훔칠 때마다 그 후로 여러 번 훔쳤거든요 훔칠 때마다 항상 또 무릎팍까지겠네 여러분 이 미신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이런 미신적으로 하면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로서 그런 미신 속에 빠져 있으면 이게 마음의 평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시누이가 또 미워졌어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럼 나 병 안 낫겠네 왜 하나님 벌을 줬어 이래가지고 맨날 그 놈이 벌하고 싸우다가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고통 이 사단이 악령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를 속이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간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은 비참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좀 성경이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소경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그 당시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도 결국은 무슨 생각이에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병이 누구 죄 때문에 받은 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뭘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미신 속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신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그 무식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대로 우리는 또 믿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옛날에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저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임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인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데 그렇죠? 죄로 말매 없는 형벌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제자들 생각하고 제가 하는 생각이 뭐예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는 답이 딱 나왔어 누구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지 왜? 뱃속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환자 자신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창립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답게 답을 딱 냈어요 그래서 하하 예수님이 그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니라 그렇게 예상을 딱 하고 그 다음 3절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죄 때문에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주셔서 생긴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돼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부모나 이 환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벌준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로 암에 걸렸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은 하나님이 주신 죄 때문에 주신 병벌이다 자꾸 이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찾아오고 장로님들도 찾아오고 이래서 와서 다 진지한 표정으로 뭐라 그래요? 아마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깊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중고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압도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건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은 소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애기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때문에 변질돼요?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죠 남편이 바람을 폈을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사단의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애기에게 생긴 유전자의 변질로서 애기가 태어난 뱃속에서부터 이미 눈이 망가졌다 이런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지유가 아예 불가능한거죠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한거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준 형벌이 아니다 이렇게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이 환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이 병을 창림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을 또 하나님이 일부러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창림이 되게 했다 이렇게 돼도 또 참 버거워요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 뭐 구태여 이렇게 안 하시고 딴 방법은 없습니까 자꾸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직접 이렇게 했다라고 그 오해하는 오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눈깔 사탕만 먹으니까 무릎이 까지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그런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내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대로 착하게 살겠다 그런 하나님이 저는 맨날 이러고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무실론자가 됐어 그런데 무실론자가 된 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무릎을 많이 깠어 내가 돈을 훔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무실론자가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벌죠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또 실제로 무슨 사고가 생기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꼭 그렇게 나쁜 일이 생겨 왜 그래요 그것은 악령이 나에게 그런 미신을 줘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악령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악령은 나를 지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가지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악령은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을 지배하는 잡신을 믿으면 무당이 하는 말대로 어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무당 차원에서는 그 악령들이 잡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그런 악령들은 나는 믿지 뭐예요 안는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사랑의 보호 안에서 살겠다 그럴 때 악령이 나를 함정에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소경으로 태어났어 누가 변질시켰어요? 악령이 변질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려도 결국 알고 보니까 누가 변질시킨 거예요? 악령이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내가 그렇게 악령의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미워한 그 죄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죄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 모여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 함정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그래서 암이 낫고 내가 다시 눈을 회복하게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 누구도 못할 것을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에게 이 낳을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환자에게 어떻게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 좀 빨리 낫으면 하시지 말고 빨리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 깨달음 아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알도록 그래서 병 낫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런 사단의 함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일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네요 내가 아무리 착해봐야 내가 아무리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착해봐야 그 나의 내가 한 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병에 걸리든 어떤 불운한 고통을 당하든 간에 결국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고통과 질병과 불운을 다 그거를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아들 예수 크리스토를 이 땅 이 죄의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들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단의 함정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하고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는 암 걸려 이렇게 되면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금지하는 하나님 누구 선택대로 살아면 돼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선택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대로 안 살면 뭐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이제 아 역시 역시 하나님이 병을 낳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모르고지 언제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린 죄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병이 안 낫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상구 박사가 그랬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서 여러분 나중에 또 다른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다든가 할 때 그분이 또 뭐예요? 회개를 다 해야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맞는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또 가니까 또 다른 데서 또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갈등을 해야 돼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누가 맞는지 알려면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를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누가 봉음 17장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병은 왜 걸렸냐라고 물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평민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벌줘서 그랬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이 준 벌 중에서 제일 심한 병이 중풍 문둥병이에요 중풍은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몽둥이로 내리쳐서 반신불수가 됐다 마비가 왔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풍 걸리면 뭐 맞았다 그래 풍 맞았다 그래 맞았어 그래서 저집에 천벌 받았구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미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문둥병 균은 어디서 소식을 하냐고 하면 신경조직에서 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이 우리 몸에 이제 이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늦간이라고 그럽니다 갈비뼈을 늦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갈비뼈 사이를 늦간 그 늦간에 보면 뭐가 있어 신경이 촤악 척추로부터 신경이 촤악 촤악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균이 들어가면 그 늦간 신경에서 자라요 그게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우통을 벗으면 뭐처럼 보여요 채찍맞은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의 병명이 채찍맞은 병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때렸어 하나님을 때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뭉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게 하던지 뭐예요 채찍으로 때려서 저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다고요 자 저 병은 분명히 누가 준 병이라 하나님이 준 병이에요 자 문둥병자 그런 사람 10명이 그런 사람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질 못해요 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진 못하고 멀리 서서 문둥병자 10명이나 되니까 눈에 띄죠 그 당시는 문둥병자들이 군중들에게 가까이 오면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 들어서 이 죄인들 말이야 하나님 천벌받은 놈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10명이 예수님한테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멀리 있으니까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들도 다른 곳에서 많이 고쳤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은 무조건 불쌍합니다 인도 가니까 미신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인도 가면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공항에 문바이란 도시는 영국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불구자 이상한 불구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지갑이 너무 불쌍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지 않고 지나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 불쌍해요 대개 외국에서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동양을 안 해요 왜? 인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동양을 하면 그것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천벌을 받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을 고생 안 하도록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벌받을 주시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로 고생하도록 되어 있으니 고생하도록 놔두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두려움 신을 두렵게 면들어 버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하면 그냥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문등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문등병에 딱 걸렸다 하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문등병자가 되면 제사장 제사장이 그 당시 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문등병이라는 확진을 받아요 확진을 받은 명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하고도 못 살고 사람들한테 섞이지도 못하고 저 멀리 쫓겨나가서 굴에서 살던가 그래서 살아야 해요 격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음식 이렇게 여러분 그 벤허라는 영화 본 그런 장면 나오죠 그 밑에 동굴 속으로 하는데 거기 사람들 위에서 음식을 달아서 내려주고 그 가까이 막 돌 던지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문등병이 나아야 해요 그냥 낫기만 해도 안 됩니다 그 문등병이 나으면 낫다는 진단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누구는 문등병으로부터 낫음하고 확진도장을 탁 찍어줘야 그때부터 정상인간으로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10명의 환자들에게 뭐라 그랬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았다는 확인받아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끝내버렸잖아요 너희들 회개할래? 안할래? 너희들 회개할래? 안할래?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멀리서 10명 아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불쌍했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식이 회개했냐 안했냐 따져봐야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제사장에게 뭐예요? 가!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났어? 끝났어? 한마디 다른 조건이 없어 박수 한번 쳐야지 이런 거를 보고도 왜 자꾸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 아픈 사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응응 울어주는 것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요 응응 우는 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벌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냐 다 울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울은 게 무슨 뜻인지 헷갈려 그래서 이게 암에 걸리게 되면 그런 헷갈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미신 속에 빠져서 이렇게 다 헷갈림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이 성경 구절 하나면 하나님이 나를 암 걸린 나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나를 어떻게 보시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뭐예요? 하나님 밖에는 이 나를 낫게 하시는 일을 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그분도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그것을 감수하시고라도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감수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그 병 낫는 일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지금 특히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이 무슨 일인지를 뭐예요?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에만 누워서 의사만 만드고 이렇게 되면 병원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자! 너희들 낫어! 한마디야! 너희들 낫어!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제사장한테 가! 그저 한마디에 이 10명의 문득병 환자는 뭐 낫어? 대박!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 가다가 나버렸어! 손가락이 뭉그러져가 된 것이 쫙 낫어! 자! 모두가 다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니 저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인이라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신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 시대에 사마리아인은 개같은 놈들이다 아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 조상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사마리아인 그러면 한 놈도 천국에 모여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아마 나머지 9명은 유대인 문둥병자였겠죠 유대인들은 무선 정신이 있어요 선민 정신이냐 우리만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9명 중에는 하나도 안 오고 사마리아인만 왔어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문둥병도 다른 유대인 동료 환자병과 같이 뭐예요? 나 버렸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환자보다 더 큰 걸 깨달았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자기는 안 날 줄 알았다고 너희들 다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보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나는 사마리아인이니까 낳았을 리가 낳을 리가 없다 예수님이 나는 사마리아인인 줄을 모른다 예수님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도 가다가 단추를 열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낳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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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거야 내 속에는 사랑이 별로 내가 선하지 않구나 그거를 솔직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들어오면 나는 결국 사마리아인에 불과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인도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일요일간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만은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말이야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십계명도 십계명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이 바로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여러분 정말 아찔해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토요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도 꼭 조건이 하나 있어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구나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정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홉 명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나는 날만한 회계를 충분히 그동안 했으니까 나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 누구의 자격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 자신이 회계를 충분히 하고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켜서 하나님이 낳게 했을 것이다 결국 구원을 누구 때문에? 자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더 착해졌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동안 회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으니 저런 예수 나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의 자기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낳게 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네 그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를 깨달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셔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참 조건적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간을 지휘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그동안 조건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참 이 조건적 오해가 확실하게 풀려나가려면 우리가 자꾸 이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만 받아들여서 그 잘못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맑은 물로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로 그 맑은 물로 거짓에 그 더러워진 오해투성이가 된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맑은 물을 우리의 마음 속에 전부 하나님이 계속 뿌려주시고 그리하여 더러운 물들이 다 씻겨나가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꽉 찼어 정말 우리의 95%의 무의식이 확실하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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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